제가 팬이었어요. 그래서 넘어와도 그 전에 곡성도 그렇고 훌륭한 작품들에서 폭발력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캐스팅 제안을 하려고, 당시에 한국에 안 계셔서 필리핀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계셨고 필리핀까지 진짜 날라가서 현장에서 감독의 디렉션을 받고 그거를 자신이 해석을 하면서 그게 되게 유연해요. 그리고 매 테이크마다 다른 어떤 에너지와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물론 연기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책을 대본을 손에 있어서 놓지 않는다는 것 그런 어떤 그런 성실함?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.